눈에 보인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믿어야 할 것은 나 자신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믿지 마, 홍지영 전자기기 오류가 발생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해봐 외계인이 내 남자친구를 납치했다 이제 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외계인이 내 남자친구를 납치했다 외계인이 내 남자친구를 납치했다 외계인이 내 남자친구를 납치다 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